됐어요. 들어왔어요. 아무리 안 들어오는데. 지금 0명. 10초 지났어요. 10초. 1분 정도. 들어온다. 알람이 떴나봐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몇 시죠? 한국 시간으로 몇 시쯤 되나요? 지금 시간이 8시. 오후 8시 21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음악 들어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금 한국이 8시죠? 여기는 오후 2시입니다. 날씨 굉장히. 라이브입니다. 좋나? 좋은 건가?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해가 없잖아요 지금.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너무 더워서. 밖에 나왔는데. 해가 뜨고 있더라구요. 여기 지금. 백야라서. 해가 안 져요. 네. 저. 진짜 신기해요. 여기 해가 안 져요. 백야라서 해가 안 집니다. 분명히 새벽 2시. 2시쯤 됐는데. 해가 안 졌었어요. 새벽 1시쯤에. 바비큐로 먹는데. 해가 안 지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져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거 사진 찍었어요 제가. 이쁘게 담겼습니다. 아 1000분이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예 2000. 저희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북유럽의 감성을 느끼면. 한국 한국은 여전히 덥다면서요. 한국 많이 덥대요 지금. 네 지금 되게 덥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많이 덥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다가. 네. 이제 뭐. 좀 더 있다가. 네. 저희도 한국으로 수용. 해야죠.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광고싶을 때 갑니다 그냥. 지금. 자연이 참 죽이죠. 이 호수가 호수에요? 호수죠. 강인가? 호수. 호수. 피부에 되게 좋은. 네. 그런. 아 여러분들 여기. 여긴 춥습니다. 네. 북유럽으면 좀 추워요. 좀 읽어볼까요 뭐. 안녕. 사랑해. 보고싶어요. 저도 보고싶네요. 8시 23분이에요. 저녁. 밥 드셨어요? 저희는. 저희는. 아침. 아직 안 먹었지. 네. 저희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희 여기 좀 있다가. 밥 먹으러 갈. 상관입니다. 거기 몇 시에요? 저녁 2시 23분. 오후입니다. 오후 2시요. 오후 2시. 6시간 정도. 6시간 차라네요. 6시간. 대구 진짜 더워요. 그래서 대구는 뭐. 덥죠. 음. 거의 추워요. 네. 여기 좀. 날씨가 좀 쌀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제도 입었던 옷을. 오늘도 입고. 오늘 입었던 옷을. 어제도 입고. 난 반팔만 입고 있어요. 그래도. 아. 뭐. 저희는. 북유럽에서. 네. 북유럽의. 문화와. 북유럽의 감성을. 무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여기. 비가. 왔다가. 그쳤다. 왔다가. 그쳤다가 되게. 소나기가. 네. 거기서 뭐. 30분 간격으로.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이러는데. 저희 뭐. 즐겁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아 네.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지금 같은 옷을. 네. 며칠째 입고 있어요. 지금. 내일 비온대요. 한국 내일 비온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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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좀 식을라나. 뭐. 그렇겠죠. 어. 5만 분이 넘게 돌아왔어요. 와우. 저희는 뭐. 뭐. 계속해서. 북유럽에. 있는데. 음.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뭐랄까. 기념품 같은 걸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추천받겠습니다. 기념품. 아. 모르지. 우리가. 뭐. 저는 북유럽이니까. 북유럽은 항상 뭐. 사갈게. 전 나무로 된 거 뭐 사하고 싶어요. 그건요. 북유럽은 나무지. 나무로 돼 있는 뭔가. 뭐. 온도계. 인형. 온도계 같은 거. 인형을 사가라는데요. 인형이요? 네. 어떤 인형이요? 양꼬치 모형. 양꼬치 모형 인형. 양꼬치 모형 인형. 특산물. 특산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북유럽 신화. 어. 신화. 뭐 그런 것들 많죠. 봤었는데. 북유럽 신화가 되게. 북유럽 신화 모티프로 된.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마야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기념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럴수 . 한국 언제오세요? 한국. 한국 뭐 저희 가고 싶 다bart니까. 저희 여행온거라서. 저희 가고 싶을 때가야. 왜 그런 비행기표 저희가 끊어서. 온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기표 끊어서 갑니다. 하하하하 화장품 화장품은 뭐 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사요 그럼 전부 보이는 거를 많이 사 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한 번 경취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힐링 한 번 하세요 여기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여기 여기 그냥 이런 경취를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스케줄만 하니까 잘 못 봤는데 이렇게 경취도 보고 참 좋네요 그림 같은 공격 그렇죠 그림 같은 여기 담기나요 다 안 담기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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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사진으로도 안 담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아주 건강하게 여행 잘 즐기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남은 일정도 열심히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윙크 한 번이라도 할까요? 윙크를 왜요? 하고 싶어서요 하세요 슈가 형 윙크 보고 싶대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남은 일정 더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히 있어요 안녕 안녕 hue 감사합니다.